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동영상 편집에 키네마스터와 쌍빅을 이루어낸 파워 디렉터를 최신판 파워 디렉터에 대한 설치와 거기에 대한 설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블레이스도우를 터치합니다. 블레이스도우를 터치해서 최상단을 터치해서 파워 디렉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파워 디렉터 동영상 편집 어플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 경우에는 여기에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새로운 기능이라고 있죠. 이 화살표 있잖아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파워 디렉터 새 버전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용해도 참고가 되니까 쭉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여기 보시면 버전이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버전이 여기 나와 있네요. 버전이 9.12 있죠. 파워 디렉터 9.12 버전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파워 디렉터는 저는 이미 설치했으니까 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열기를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밀면 저 위에 상단에 동그라미 속에 X가 나와요. 이걸 터치해서 닫아 버립니다. 닫아 버리면 여기에 새 프로젝트 나우 터치해서 새로 동영상을 만들면 되겠죠. 동영상을 만드는 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위로 쭉 위로 올리면요. 위로 쭉 위로 올리면 여기 보시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제대로 해야 동영상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설정 터치하면 여기에 보시면 프리미엄 파워 디렉터 프리미엄을 구독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 비디오 품질이 그대에는 720 픽셀로 되어진데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터치해서 제대로 만들려면 여기 1080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파워 디렉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이 어떤 경우에는 울트라 HD 4K까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류를 그러한 것을 가져오면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울트라 HD 4K를 설정을 해버리는 것이 좋아요. 이걸 설정하세요. 나중에 출력할 때 이것을 안 하더라도 1080으로 하더라도 설정은 울트라 HD로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설정은 이 고급 있죠. 고급을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은 기본 이미지 길이가 여기 나와 있죠. 기본 이미지 길이를.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 디렉터에서 굉장히 고화질로 제공하니까 오른쪽으로 밀어서 10초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이미지 효과 여기에서는 펜앤점이죠. 이것은 이걸 터치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툭 터치해서. 그 다음에 장면 재난 효과는 1초로 되어있죠. 여기에 이걸 터치해서. 지금 현재 1초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이동시켜서 할 수 있는데. 1초나 혹은 1.5초로 하니까 자기가 취향대로 하길 바랍니다. 저는 1.5초로 했고 하고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가 있죠. 5초로 되어있죠. 이거 아까 사진 길이를 10초로 했잖아요. 이것도 터치해서 10초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초로 맞췄습니다. 확인을 터치합니다. 다음에 여기에 탐색하고 계속 재생이 있는데 재생을 터치하면 탐색하고서 계속 재생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은 해제시켜 버려야 돼요. 안 하는 것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크림 맞춤 효과.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스냅이 딱 붙어서 글자의 길이라든가 사진의 길이라든가 딱 맞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타임라인에서 개최 선택 시 도구 메뉴를 연다 해야 되죠. 이거 지금 선택이 안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타임라인에서 사진이라든가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스티커라든가 선택하면 이렇게 하면 왼쪽 하단에 연필이 떠요. 연필을 터치해야 또 선택 도구가 쭉 나열됩니다. 처음부터 선택 도구를 나타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것을 터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래야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시 있죠.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파일 이름 표시. 파일 이름을 표시가 되면 무슨 파일인지 자기가 파악하고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음에 여기에 인터넷 알림 있죠. 이것은 광고성이 많으니까 받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하세요. 이렇게 다 하고서 확인을 터치하면 터치가 안 돼요. 그 아래쪽에 있는 기본 팁 활성화 이걸 터치해야 돼요. 이걸 딱 터치하면 모든 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설정해 활성화되었다는 거예요. 뒤로 가기 합니다. 뒤로 가기 해서 여기에 정보 있죠. 정보 이것은 파워 디렉터가 버전이 몇인지를 나타냅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보에 9.12라고 최신판이 되어 있죠. 9.12.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서 뒤로 가서 쭉 다시 또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동영상을 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파워 디렉터는 여기에 아주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하는데 이게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일부 수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강좌는 다음에 다음 기회에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